근데 너무 막 네 안녕하세요 후랭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나 부동산 경매가 아닙니다 조금 더 새로운 영역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신선한 얼굴을 또 너무 신선하죠 네 신선한 얼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역삼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테라펀딩 사업개발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랭이가 만난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급하게 급하게 요청했어요 이제 저희 후랭이가 만난 사람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분을 모셔놓고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테라펀딩에서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개발하십니까? 테라펀딩이라는 부동산 P2P 금융 플랫폼에서 보통 일반인들은 테라펀딩을 P2P만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금융 서비스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신사업을 런칭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진짜 단순히 P2P 하는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금을 대주고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그거 말고도 하는 게 많이 있으시군요 좀 자기소개를 드리려면 사실 테라펀딩을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라펀딩은 사실 이 부동산에 관련된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P2P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 P2P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를 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테라펀딩의 내부 시선에서는 금융 플랫폼이 아니라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신사업 방향도 금융 서비스 쪽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서비스로 조금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부동산에 대한 금융 P2P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동산에 대한 교육 사업 또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사업 또 다른 어떤 코리빙 사업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저희 팀에서 준비하고 있고 테라펀딩 내부에서 자회사 형태로 신사업 범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부동산 업 쪽에서 일을 하신 분가요? 저는 제 커리어를 살짝만 소개 드리면 저는 이전에 야놀자라는 회사에 있었고 야놀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중소형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을 관련한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숙박시장에서 이런 여러가지 플랫폼 사업들을 런칭하는 사업 개발실에 있다가 숙박시장보다 저는 주거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사업을 좀 더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테라펀딩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먹을 건 진짜 잘 사주시고 자상하시고 되게 잘 챙겨주세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검은 사람 검은팀장님 속이 시커먼 제일 좋은 건 출근시간 컨트롤 안 하시고요 오 좋지 안 좋은 건 퇴근시간은 컨트롤하세요 모든 게 AASAP? 빨리요 항상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시고 저한테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서 가끔씩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너무 막 사생활까지 챙겨주시려고 막 하고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게 있으시죠 오늘 저녁에 뭐해요 야식 먹자 야근하자 야근이 일주일에 한 여섯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을 모신 이유가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네네 야 뭐 이상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가 있나 진짜 될까? 라는 걸 좀 일단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채널에 주 시청자층이 45, 54세가 제일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라펀딩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억으로 30억짜리 건물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이게 사기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갈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테라펀딩에 2017년 5월에 합류하면서 7월달에 처음으로 낸 새로운 교육과정이 3억으로 30억 건물주 대기인데 언뜻 처음에 저희가 런칭했을 때 교육과정을 굉장히 좀 클레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혼자서 사업도 하고 팀원이 없었거든요 혼자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수강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전화 오셔서는 니네 어떻게 이렇게 영리하게 사기를 치냐 도대체 3억으로 30억 건물주가 말이 되냐 그럼 니네 돈 3억 있으면 너네는 벌써 30억 건물주 몇 개는 지었겠네 이렇게 강하게 클레임 거시는 분들도 있었고 대다수의 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지셨죠 이게 과연 3억으로 30억 건물주가 말이 되는 소린지 사실 3억으로 30억 건물주 대기라는 게 P2P 플랫폼을 잘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구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사실 금융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사실 건물을 산다고 생각할 때 저런 엄청 대형 빌딩이 아니더라도 이런 주거지역에 있는 4층, 5층짜리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도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2, 30억 이상 수십억이 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 돈을 내 돈으로 다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출을 끼고 거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실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주택을 개발할 때부터 이 구도를 금융 구도를 잘 짜다 보면 결국에는 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에코티를 최소화시키고 나의 레버리지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금융 전략을 잘만 짜게 되면 3억으로 30억 건물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에코티는 자기 자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금융? 핵심은 금융이다 제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 3년 남았거나 조금 덜 남았을 수도 있고요 퇴직금하고 모아놓은 종잣돈 조금 하면 3억에서 5억, 4일 정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건물 한번 지어볼까?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방이더라도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맨 꼭대기에 내가 살고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오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순수 주거용이더라도 그렇게 좀 해서 노후를 좀 월세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좀 막막합니다 사실 돈이 있는 건 그렇다 치고 돈이 있고 없고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각은 섰어요 판단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면 건물을 짓는 과정 소위 말하는 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관련돼서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중에 대표적인 아파트를 매입해서 매각 차익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미 지어져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해서 여기서 월세 수익을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건물을 새로 개발하는 신축하는 형태는 사실 투자라고 하지 않고 수익형 주택 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걸 투자로 볼 것이냐 또는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차이에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노후자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있으시다 이걸 가지고 나는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냥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아파트 지어진 건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상가주택 조금 저렴하게 나온 지방물건들 뭐로 사셔서 월세 수익 창출하시면 사실 그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3억으로 30억 건물주 대기나 아니면 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 이건 사실은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높은 리스크와 그에 따른 높은 리턴이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그 차이가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고서라도 왜 우리가 이 주택을 개발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단원컨드 그냥 수익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땅땅땅 계속 땅만 강조 드렸는데 근데 좋은 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사실 이제 사업기획의 시작입니다 좋은 땅을 판단하는 그 눈부터 키우는 게 사업기획 파트는 전반적인 수익형 주택개발 사업의 모든 과정을 다 조감하는 그 파트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보시면 사업단계에서 이 사업계획 수립단계가 있어요 사업계획 수립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땅을 살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물을 설계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다세대로 분양을 할 것인지 다가구로 임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결정하는 단계예요 시공사는 어디를 계약할 것인지 이게 다 사업기획단계입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 금융조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사실 사업의 8알이 결정돼요 나머지 이제 설계 설계도 이제 뭐 일부 들어가고 시공 사실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돈은 뭐 한 15, 20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계인데 사실 이제 좋은 시공사랑 돈 계약까지만 잘 체결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장관리 공정관리 어떻게 할 건지 PM사가 있다면 PM사한테 의뢰를 해놓으시면 사실 이 공사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실 건축주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건축주가 할 거는 이 앞 단계에 다 몰려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오늘 이 시간 기획시간이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반적인 사업기획 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 입지개혁 이게 사실 이 프로세스가 저희의 그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저희가 컨설팅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그 500만 원짜리 보고서에 들어가는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순서대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시면 좋고 PF 금융기관에 탭핑하실 때 대출 탭핑하실 때도 이렇게 짜가시면 아 얘네 뭐 진짜 장난 아니구나 얘네 뭐 그 핫바지로 사업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검토 잘 해주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 입지개혁 당연히 이 입지를 선정하실 때에는 내가 필지가 어떤 필지인지 입지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난 어떤 사업지에서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사업 위험을 할 건지 난 분양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이걸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스텝 1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인트로 사실 인트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 환경 분석인데 제일 처음에 인구 및 가구 수요적인 측면이고 주택 공급 동향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하는데 이 가격과 거래량 이 세 가지 지표를 거시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살펴봤다면 미시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개발돼 유사 사례 경쟁 사례가 뭐가 있는지 경쟁 사례를 보시고 현장 답사까지 가셔서 현장 답사에서 보실 것들을 몇 가지 찍어드리면 이 개발 방향이 수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다세대 주택을 1층에 근생 없이 필로티를 올리고 원룸 또는 1.5룸으로 몇 개씩 배치를 할 거다 주차대 수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법규 검토 진행하고 건축 계획 세우고 설계 도면 뽑아냅니다 최종 이제 기획 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경쟁 개발 사례 대비해서 그 입지가 더 나은지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 우리 집이 더 가까운지 쟤네 집이 더 가까운지 북도로가 껴져 있는지 안 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 사례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우리 집이 이 경쟁 사례에서는 A라는 집이 지하철역과 도보 5분 거리인데 우리 집은 8분 거리다 그러면 분양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겠죠 교통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셔야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여기서 이제 가격 전략을 수립하시는 거죠 매출 얼마에 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내가 이 정도 설계안을 가지고 탁상 감정 맡기게 되면 이걸로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죠 감정가 얼마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사업 수지표에 입히시면 요게 사실 최종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업 수지표는 제일 처음에 기승전결을 보시는데 기는 설계계요 승은 매출 전은 지출 결은 수익 요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 하려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게 되고 전체 지출액은 얼마가 되게 되고 전체 매출액은 얼마가 되게 되고 결국 나한테 떨어진 수익은 얼마고 그래서 수익률은 얼마다 요렇게까지 최종 민감도 분석 분양이 다 되면 좋겠지만 다 안 됐을 때에 대한 뭐 땅값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땅값 그래서 이 땅이 얼마에 내가 사는 게 적정한지 이 땅값에 대한 적정도를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요거까지 마무리하시면 사업 타당성 결론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사업 타당성이 나오시게 되면 ROS 기준 10%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이 사업 하셔도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매출 대비 수익률이 10%가 안 나온다 하면 여기에 사업성이 없다 사업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드리게 됩니다